쟤 몸도 못 가르노? 호박잎 붙잡기도 힘들어 아이고 괜히 겁먹었다 말벌이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거 서리내기 전에 진짜 호박잎도 그치? 좀 따 따서 오늘 쌓아먹게 아니 나 괜히 쫄았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떨어졌는데 이래가지고 이 겨울 살아남을 수 있겠나 아유 얘는 올겨울에 이거 살아남기가 좀 부담되겠는데 날개자 얼었나? 오른쪽 날개가 뭐냐면 날씨가 추우면 모든 기능들이 저하가 되는거지 그래서 활동력이 떨어지는거고 막 그렇게 추운지는 않은데 지금은 아 얘한테는 추운거지 아 영갈내에서 농산에 가서 의미하는 홍박이 열 장을 서비스로 주 stage 아니에요 ㅋ 투똥당 찍어주세요 투똥당 투똥당 아유 괜히 쫄았어 으 더 만지면 화내지 않을까요 아 반하고 또 뭔가 또 도망을 가 오히려 겁먹었어 얼른 달려 쩌 어떻게 되요 얼른 달려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벌이 곰 겁먹었어 1 으 으 으 으 으 아 이제 그래도 버리다 야 아 그래도 제가 마지막 승가를 부리는데 뭐 날 질 안되 엉덩이를 만져야 겠어요 아프지 치매쓰는데 엉덩이를 쏘여볼까? 뭐하지? 실험 말벌에 쏘이다 아니 뒤져요 아저씨 말벌에 한번 쏘여볼까? 실험 말벌에 쏘이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말벌이 한번 쏘여볼까 어떻게 되나 죽지 않을까 벌침도 있어 벌을 오히려 침을 일부러 맞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뭐하는 놈들이 진짜 그래 옛날 기절했었어 이놈의 추격전 야 저 내달렸을 힘도 없는 놈이 날 쏘겠어? 어휴 그래도 꼬랑지가 오는데 뒤로 가다 대는데 매달려 있을 힘도 없는 놈이 쏘기나 쏘기 어휴 근데 꼬랑지가 흔드는거 봐 침 꺼내려가 어 오우 그래도 얘 도끼가 역시 벌은 벌이다 그래도 진짜 버렸어요 진짜 버렸어요 말벌벌길래? 네 열심히 꼭 했는데요 아니 지금 그만 괴롭혀요 4분동안 괴롭혀요 관찰하는거지 괴롭혀요 어머니 저희 호박이 크다 야 응 호박 먹자 땀 다 먹으려고? 네 오우 떨어졌다 나의 주인공은? 네 내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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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